안녕하세요 카드레스 스키입니다. 카드레스 스키는 정품 제품만을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캐나다 비비드, 미국 택랩, 미국 3M, 미국 에이버리 이렇게 정품 제품만을 시공하고 있고요. 오늘 시공 완료된 차량, 아우디 Q8 차량이신데요. 이 차량 차주분은 러시아의 차를 수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오늘 저녁 늦게 배에 차를 선적해서 수출해야 된다고 급하게 이 색으로 손님이 원하셔서 이 차량을 원하셔서 시공돼서 러시아로 출발하는 차량이고요. 오늘 이 차량이 시공되어져 있는 필름을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택랩사에 매트그린 실크블랙이라는 제품을 쓰세요. HM07 제품이고요. 아주 진한 색상의 그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필름 샘플에도 이름이 그린 블랙 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쪽 면에서는 검정색 느낌이 나시는 제품이시고요. 검정색 느낌이 나으시고요. 또 어떤 한 면에서는 진한 그린 색이 나으세요. 그리고 또 이 차량이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져 있는 종류가 한 4가지 되시는데요. 이게 선적돼서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러시아 분들 수출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거의 차량 풀작업을 하셔서 가시는 편이거든요. 지금 대로등의 보호필름 같은 경우는 캐나다 비비드의 바이오 플러스 스모그 필름을 잡았어요. 약간 벌집 모양의 트론 느낌이 나는 트론 느낌이 나는 홀로그램이 약간 들어가 있는 보호필름이시고요. 이거는 이 필름 자체가 건식 타입이시고 캐나다 비비드는 모든 도장이나 모든 나이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점착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세요. 중국산처럼 도장에 피해를 주고 클리어가 금박 쉽게 바라버리는 그런 타입이 아닌 정품 필름이세요. 전체적으로 작업되어 있는 것도 미국 탱랩사의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정품 제품이시고요. 내구성이나 데이터 시트가 정확하게 갖춰져 있는 필름이세요. 여기 또 크롬 주기기가 되어 있으신데요. 크롬 주기가 되어 있으신데 이거는 캐나다 비비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하이그로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광택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세요. 필름 내구성도 사실 지금 정품제품으로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4사 제품 중에서는 내구성이 가장 높으세요.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으시고요. 또 제품들 또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도장이나 도장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름 자체가 이 클리어층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 클리어층이 굉장히 높아서 광택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약간 이제 샘플축을 좀 많이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바로 또 앞에서 가까이서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광택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점착력이 워낙 뛰어나서 워낙 뛰어나서 아마 현존하는 크롬 주기기 크롬 주기기에 적합한 필름으로는 지금 비비드 제품이 가장 월등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아주 미세 틈새 같은 데를 말아서 살짝 들어가도 전혀 뜨지 않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업체 저희가 캐나다 비비드 하이그로시 제품 검정 블랙 유광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한 10놀 가까이 갖고 들어왔는데 벌써 다 소진이 됐을 정도로 시공하시는 시공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시공하기가 좋고 우선은 필름이 들뜬 현상이죠.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좋았다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 돼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무광 제품들 보시면 사실 이 기스가 조금 잘 나시거든요. 기스가 좀 잘 나는데 그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캐나다 비비드에서 나오시는 필름 전용 유리막 세라믹 코팅 제세요. 이 유리막은 일반 분들이 시공하기가 되게 좀 간편하세요. 경화 시간이 필요 없는, 경화 시간이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바를 때도 좀 간단하게 발라서 누구나 그냥 어떤 암만 쳐보자분들라도 그냥 약간의 바르기만 하고 걸레로만 닦고 얼룩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기본적으로 한 번 바르면 우리의 이 세라믹 코팅제는 2년 동안 지속된다고 돼 있고요. 이 유리막 코팅제 특징이 하나가 이 필름 전용임에도 불구하고 9H 경도를 가진 유리막 코팅이 되었어요. 9H 경도. 그러니까 경도라는 거는 나중에 공부해서 얘기해줄까. 어떤 저기에 뭐 이런 게 지금 여기에도 이 박스에도 다 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한 대분 작업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한 대분. 근데 저희가 혼자서 이 둘이서 저희 직원하고 이제 둘이서 한 번 작업해봤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바르는데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하신다고 하면 한 2시간 정도인데 아무래도 뭐 내 차 필름, 비싼 필름 입히시고 좀 더 오래 타고 뭐 새똥이라든가 그런 이물질들 달라붙는 거 그런 것들에 뭐 이걸 보호하는 데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미국 택렙사의 HM07 사틴, 실키, 블랙으로 작업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크롬 주기기는 캐나다 비비드의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작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등 같은 경우에는 대로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플러스 바이오 플러스 스머그 필름, 보호 필름이 되어있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캐나다 비비드 제품에 경화가 따로 필요 없는 경화가 따로 필요 없는 누구나 쉽게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이세요. 근데 이거 가격대는 조금 나가십니다. 저희가 같이 시공해 달라고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한 90만원, 100만원 정도 시공값까지 그런데 저희가 필름 시공하고서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는 받지는 않고요. 그렇게까지는 말고 저희가 할인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같이 시공해 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른 것과 안 바른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이 무광 같은 경우는 겉지에 이 겉지를 뜯어내고 작업하는 그런 비닐이 없으세요. 없어서 저희가 시공을 해도 시공을 해도 헤라리스들이 안 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열 주면 어느 정도 다 거의 다 없어지는데 그래도 신경 쓰이죠. 차가 출고될 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게 우리 시공자분들의 다 마음이어서 그런데 이거 이 유리마크팅제 바르자마자 그런 기스들을 메우면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워낙 뛰어난 제품이라서 뛰어난 제품이라서 이거 계속 좀 선전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또 이거 차 가까이서 어떻게 어떻게 책임금든 제가 말씀드린 헤라기스라든가 그런 것들 전혀 없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차량은 전체적으로 미국 특략사에 HM07이라는 사틴 실키블랙으로 지금 시공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리마크팅제 캐나다 비비드의 나노 세라믹 퓨즈 유리마크팅제세요. 그리고 크롬 주기기 크롬 주기기는 캐나다 비비드의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작업되어 있고요. 뒤에 대로등 같은 경우는 대로등 같은 경우는 바이오 플러스 스머크 필름이라고 해서 약간의 트론, 벌집, 문양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조금 디자인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필름이세요. 약간 좀 화려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Q8에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이 차량이 2021년식 차량이신데 이거 좀 가까이서 볼게요. 지금 유리마크팅제는 전체적으로 필름 쪽에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시공하면 이거 사실 헤라기스는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안 날 수가 없는데 가까이서 보셔도 이게 있었어요. 헤라기스가 있었는데 이게 유리마크팅제가 이걸 매우 매우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범퍼서부터 전체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 상에서 이렇게 좀 환하게 나오는데 환하게 나오는데 더 훨씬 진하세요. 육안으로 보면 아주 진하시고요. 이게 좀 빛이라든가 그런 거에 미국 택남제품하고 캐나다 비비드 제품들은 육안으로 보는 게 훨씬 육안으로 보는 게 훨씬 이 필름의 느낌이라든가 그런 걸 좀 잘 알 수 있어요. 전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본넷에서 또 가장 큰 판이어서 본넷이 가장 큰 판이어서 헤라기스나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유리마크팅제로 유리마크팅제로 그냥 왁스가 아닌다요. 얘네는 얘네는 왁스가 아니세요. 전혀 왁스라는 왁스하고 유리마크팅제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완전히 다른. 만지셔도 굉장히 느낌은 이 본넷에도 그런 헤라기스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 일체 찾아볼 수 없으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사틴 크롬 제품이어서 아무래도 이 무광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광택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성민들 여기가 저희 청소년들도 천천지로 오셔서 여기까지만 성민들이셔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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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